뛰어난 가성비의 대명사 샤오미가 1인승 전동스쿠터 나인봇 미니를 공개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 4월 세그웨이를 인수하면서 저렴한 전동스쿠터의 출시를 언급해왔는데요. 공언한대로 기본기능에 충실하면서 초저렴한 30만원대의 나인봇 미니를 선보였습니다. 13kg에 불과한 무게에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 가능한 사이즈, 1회 충전으로 22km까지 주행할 수 있구요. 최대 시속 16km에 15도의 경사로 올라갈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뭐니뭐니해도 나인봇 미니의 강점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가격대인데요. 기존 세그웨이 제품이 천만원대에 육박하는 것에 비하면 나인봇 미니는 1999위안 하나로 35만원에 불과합니다. 뛰어난 가성비의 대명사 샤오미의 1인승 전동스쿠터 나인봇 미니였습니다. 电 simplesmente 우승하기를 용서하는 법 회복공 laughing 감사합니다.